자 이번 순서는 제가 오늘 김정석 씨의 콘서트 일부러 초대한 초대가수입니다 바로 이 동네 대구에서 왔습니다 지금 현재 방송 활동도 안 열심히 하고 있는 친구인데 이 친구를 모시게 된 동의가 참 재지가 많아요 대구에서 사업도 하죠 뭐 책도 쓰지요 시도 쓰지요 곡도 쓰지요 참 다양한 재질을 가지고 있는 친구입니다 정말 하루 24시간이 아까울 정도로 너무 짱봐서 팔입니다 정말 아주 바쁘게 열심히 사는 친구죠 여러분 가수 홍나영 씨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수고하우 수고하우 너무 인정이 많고 정희망 안녕하세요 대구에서 또 일부러 그 좋은 차를 끌고 오셨어 우리 김정석 씨 축하해 드리기 위해서요 여러분들에게 사랑 열쇠를 전달해 드리고 싶으셨습니다 축하해 보내셨습니다 축하해 보내셨어요 참 바쁘죠 24시간이 모자르죠 네 그렇지만 꿈꾸는 인생이 아름다워서요 사실 오늘 꿈꾸는 인생을 불러드리고 싶었는데 제가 막 급히 오는 바람에 에바를 납두고 와서요 노래방에 있는 사랑 열쇠를 그냥 전달해 드립니다 그러실래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큰 박수 한 번 보내주십시오 축하해 주십시오 축하해 주십시오 여러분 축하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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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한다 사랑한다 말하려도 늘어보지 않는다 내 가슴에 짓려놓은 사랑을 해보는 눈물 잡고서 함께 마음의 별비를 지내고 있는 당신이 그리스도 그때 그대 눈을 뜨고 그때 가슴에 사랑을 할 대로 눈물을 고쳐보세요 내 마음의 사랑이 숨을 쉬는 그 모든 곳 당신을 기대할게요 꽃처럼 숨겨운 마음을 다른 사람을 떠올려 내 마음의 별비를 사랑받을 즐거운 빛이 당신이 그리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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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